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작가입니다 오늘은 핫한 두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벤로의 싸이언보드 삼각대와 회오리 플레이트입니다 먼저 싸이언보드 삼각대입니다 이 제품도 캡틴 규큐님의 추천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저희처럼 산이나 강, 야외 차량이 많은 팀들은 최소한의 장비로 효율적인 차량을 추구합니다 저도 이것저것 많은 삼각대를 써봤고 현재도 쓰임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여행용 미니사업대의 무게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제품은 처음이에요 이 녀석의 무게는 1.02kg입니다 아무리 풀카본 소질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영상용 삼각대 중에서는 가장 작고 가볍습니다 접었을 때 길이가 435mm이고 지름은 58mm입니다 둘레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쥐어보면 가벼운 느낌으로 손에 착 감깁니다 센터 컬럼을 줄여서 최소 높이로 세팅하면 175mm까지 낮출 수 있고요 5단을 모두 펴주면 1525mm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5단의 다리는 퀵 스냅 클램프로 작동합니다 보통 삼각대 높이 조절하다 손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녀석은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구분감은 있지만 부드럽게 작동해요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최대 페이로드는 4.5kg까지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웬만한 미러리스 카메라 렌즈는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제가 FX30과 70200GM2, FX3와 70200G2에 모니터까지 올려서 사용해봤는데요 무리 없이 짱짱하게 잘 버텨줬습니다 삼각대의 반이 다리라면 나머지 반은 헤드죠 사이언버드의 헤드는 컴팩트함을 유지하면서도 볼헤드와 비디오헤드의 장점을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멀티헤드입니다 자 보시면 헤드 양쪽으로 노브가 있죠 왼쪽은 일반적인 틸팅 노브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노브를 풀면 네 이렇게 볼헤드처럼 조정할 수 있어요 덕분에 헤드의 움직임이 타 삼각대에 비해 훨씬 자유롭습니다 특히나 틸팅각이 엄청 넓더라고요 이거 부감샷이나 별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패닉 노브고요 여기 위쪽에 파노라마 노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도브테일 방식은 아무리 조여놔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걸 대충 걸어놨다가 렌즈가 파손되는 대형사고를 한번 겪었어요 삼각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축이 이 틸트 축이기 때문에 파노라마 노브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앞뒤로는 완전히 고정되게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무래도 옆쪽보다는 앞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또 밴로에서 어떤 제주를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은 헤드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적이에요 물론 크기에 따른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FX6같이 큰 카메라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FX3 정도의 미러리스는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이언버드에는 3개의 레벨러가 있는데요 위쪽 릴리즈의 하나 여기 안쪽 볼헤드 위에 하나 마지막은 삼각대 앞쪽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틸트 풀어서 이렇게 올린 후에 네, 이거 보면서 볼헤드 레벨을 잡고요 최종적으로는 카메라 수평계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은 센터 컬럼입니다 이것도 원더치 방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위아래로 조정하고 네, 다시 잠궈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은 총 8개의 나사홀을 제공하는데요 삼각대 상단에 하나 센터 컬럼에 3개 미니바에 3개 마지막으로 여기 헤드 보시면 네, 깨알같이 4분의 1 나사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최소 높이까지 낮게 세팅하기 위해서는 센터 컬럼을 분리해야 해요 아, 이게 조금 번거롭긴 한데요 여기 아래쪽 이렇게 돌려보시면 육각 렌치가 나와요 이렇게 헤드를 분리시키시고 이 구멍에 렌치를 넣고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네, 이제 다시 연결하시고 로우 앵글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거 캡틴 극큐님께서도 굉장히 칭찬하던 부분인데요 아주 귀여운 미니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작을 뿐만 아니라 사용성과 확장성이 꽤 좋습니다 이렇게 잡고 움직여 보시면 네, 확실히 카메라를 잡고 움직일 때보다 훨씬 편하고 안정적이에요 이 녀석은 돌려서 아래나 위 두 가지 각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안쪽에 육각 렌치가 자석으로 붙어 있어요 네, 이걸로 미니바를 풀어서 좌우 위치를 바꿔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싸이온보드의 가방은 접이식 수납 가방입니다 네, 이렇게 펼쳐보시면 삼각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악세사리를 넣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회오리 플레이트입니다 예전에 사진 촬영용으로 L플레이트를 많이 쓰셨죠? 최근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쇼폼, 쇼츠 등의 버티컬 영상이 드러나면서 이런 식의 회전식 플레이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각 회사마다 바디나 렌즈마다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소니용, 캐논용, 니콘용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들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이 회오리 플레이트의 최고 장점은 작은 미러리스부터 플래그쉽 DSLR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폭넓은 호환성입니다 자, 처음 구입하시면 이렇게 새 파츠로 오는데요 로테이터, 퀵마운트 플레이트, 듀얼킥 플레이트입니다 빠르게 조립해 볼게요 네, 자, 다 됐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생겼죠? 이쪽으로 카메라를 올리고 삼각대는 이쪽으로 연결되는데요 보시면 지금 알카소스 방식 플레이트로 해놨죠? 하지만 좀 크고 무거운 바디를 써서 비디오용 삼각대에 올리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아래쪽 풀어서 이렇게 뒤집으시면 네, 비디오 범용 플레이트로 쓸 수 있어요 일단 카메라를 올려보겠습니다 이 회전식 플레이트의 장점은 중심을 고정한 상태로 회전시켜 새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 회오리 플레이트는 하프링 디자인입니다 딱 90도까지만 돌아가기 때문에 세로로 돌린 후에 다시 수평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아, 물론 다양한 각도로 고정해서 촬영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눈금자 보이시죠? 이 카메라와 렌즈가 더 클 경우에는 이걸 낮춰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도 육각 렌즈가 자석으로 붙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빼서 플레이트를 뒤집어 달거나 이 눈금자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낮춰도 플래그십 바디까지 들어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이 눈금자를 거꾸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 바디와 렌즈도 무리 없이 호환됩니다 이 녀석의 무게는 290g 페이로드는 10kg입니다 전체적인 재질이 알루미늄 만큼이라 단단하면서도 가볍습니다 여기 위쪽에 콜드슈 마운트와 4분의 1 라사홀이 있고요 아래쪽 플레이트엔 4분의 1과 8분의 3 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로 촬영 후에 새로 촬영 오더가 따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녀석을 사용하면 잡아놓은 중심점을 흐트리지 않고 바로 돌려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사이언버드 생각되는 1.02kg의 가벼움과 사진 영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멀티헤드 또 비싼만큼 좋은 빌드 퀄리티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회오리 플레이트는 이 녀석 하나로 다양한 크기의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호환성 중심을 고정한 상태로 빠르게 가로 세로 전환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진용 영상용 생각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벤노의 사이언버드 생각대와 회오리 플레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려면 종 모양의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부 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부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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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 czy 스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